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수사의문이 있구요. because 뒤에 평소문이 안나오고 수사의문의 간접의문 형식도 괜찮고 아무튼 수사의문이 따르는 형태에요. 자, grams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는 거에요. would start, rap again. 다시 웃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는 started to cough,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to the 할머니는 mutter under her breast는 조용조용, 소곤소곤 mutter 중얼거렸다. she supposed 그녀는 그게 good thing, 좋은 것이라고. 아버지가 had realized that dropping the pipe, pipe를 떨어뜨린 것이 just have been an accident, 사고라는 것을 아버지가 깨달은 것은 좋은 일이었다고 가정을 했다. 왜냐하면 one might have happened, 다른 식이었다면 그런 식이 아니고 눈치채지 못하고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랬더라면 might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에. 이럴 때 쓰는 게 who, who를 쓰는 거에요. 이게 nobody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nobody 대신에 who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nobody는 부정문이죠. 근데 who knows는 nobody 대신에 nobody 대신에 who를 쓸 수가 있는 거에요. and my mother roll her eyes.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나를 바라보고 말했다. they are extraordinary. 가장하는 거라고. 자, 좀 어렵죠. 이렇게 쓰는 게 있다는 것 정도만, nobody로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쭉 내려가죠. gunny feet. gunny는 사람 이름인데, 들 거를 말하는 거에요. 사람들을 들어서 날르는 거. gunny 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에요. gunny 발자국이라고 말했죠. 폭스. 사람들은 come by, came by. 글로 들어와서 collect him. 글을 모아갔다는 거죠. collected him. maybe four or five of them. 아마도 네다섯 명. judging by all the food. 발자국으로 판단해요. 근데 official 폭스. 공무원들. 공무원급. because. 왜냐하면 who. who. who가 나왔고,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이게 다른 사람이 who에 붙을 때는 other로 쓰지 못하죠. else를 써야죠. because who else. 다른 누가 gunny를 운반했겠어. 군반 다른 사람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because who. 나왔을 때 캐리즈에다 나타나서 다른 사람은 못하니까. 건의를 이렇게 하는 거에요. he stood up. 서서 checked and pointed. 살피고 북쪽과 서쪽을 가리켰다. along a broad ragged. 넓게 삐죽삐죽한 라인의 발자국들과 그리고서 으깨어진 식물들. they came in that way. 그쪽으로 와서 and carried him back. 다시 in the same.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갔어. back to the road. 도로 쪽으로. maybe a colonist wagon 쪽으로. parked. a little ways in a little ways as. 붙는 경우가 있어요. my care. 내 돌싸워놓은 곳 서쪽으로. 좀 떨어진 곳쪽에. 파킹되어 있는. e. 검시관의 차량. wagon. 이렇게 되는 거죠. wagon. a와 b에 들어갈 단어 다 했구요. 쭉 내려가 봅니다. gunny. 바퀴가 들린 침대. 들꽃 침대라는 걸 말하는 건데. jt gunny. 보스턴의 jt gunny. gunny가 만들었다는 거에요. 이런 지식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우리가 포크 하는 거 보통 사람들 그러죠. 여러 번 이렇게 하는데. 독일어로 하면은 이게 폭스바겐에서 이 폭스하고 같은 뜻이에요. 바겐은 자동차 밴하고 같은 거구요. wagon 나와 있구요. karen. karen. karen이 이게 뭐 돌물도둑이 쌓아 나온 거구요. ril ways는 다른데서도 다뤘습니다. 수사호문이 쭉 나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길이가 길지. 누가 알겠어요. who knows. 바비. jim. why do you have to be such a dumbass. 멍뚱멍청이냐. jim. well. it all started in the summer. 1995년. when. 바비. 끼어드는 거. that was a rhetorication domain. 수사호문이야. 대답하지 말라는 거죠. 긍정음의 수사호문. who doesn't love. 누가 피차를 좋아하지 않겠어. 좋아한다는 뜻이죠. wow. who knew. wow. 누가 알겠어요. 뭐 이런 거죠. 부정음은. nothing look like i am bothered. 제가 선거하시는 거 같을 이유가 선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why have the romance ever done for us. 우리에게 뭐 해준 게 있어. 해준 거 없다. 이런 뜻이죠. 뭐 쭉 내려오고. 3번. 답이 답변이 뻔한 질문. is you or sir. 보스가 여전히 너 괴롭히냐. 무시하지. 그렇지. 이게 뻔한 사실인 거죠. does the bear poo in the woods. 곰은 숲에서 응가하지. 뭐 이런 거죠. 뻔한 것도. 주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도. so why do we have to reduce carbon emissions. 우리가 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거지. 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because these are official folks. 다 다른 거죠. 그렇게 나오면 they are official folks. 그들은 공무원이야. because other folks.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라면 don't carry. gun is. gun이 안진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else는 고대 영어. l-l-e-e-s에서 온 단어인데. anything이 사용이 되면 other를 사용하지 못하고. else 뒤에 사용하는. else를 뒤에 사용하는 거죠. any other things에서 any other를 빼고. anything 쓰면 뒤에 other 붙이질 못하고. else만 붙인다. 그런 뜻입니다. 뭐 조금 어려웠는데. 아무튼. 이 수사음문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이 나트에 들어가는. 너서하는 의미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해보겠습니다. 아니요.